티트리 본회퍼는 나치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이 본회퍼가 처형되던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39세였습니다 그는 목사고 신학자였는데요 이 본회퍼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글로 남겨진 50쪽 내외의 유혹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런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끌어오른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인다 이것이 성적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대신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는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의 계시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실제하게 된다 제가 자막을 보여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이해하셨죠?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게 어떤 것을 탐하는 유혹이든 결국은 우리 신앙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탐욕만 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혹의 치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를 포함하여 지구상에 살았던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유혹을 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유혹은 여러 가지 얼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또 이름을 내고 싶은 명성 또 권위 다른 사람을 응 누르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의 유혹까지 참 대단히 그 범위도 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사장 회장 하다못해 반장이라는 이런 직함에도 대단히 흥분하고 절을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유혹의 장르가 있다면 정욕입니다 정욕 오늘 읽은 우리 창세계 말씀의 요셉은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는 수 없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만 오늘 본 회퍼가 그 50쪽 되는 글에 남겼던 끝부분의 얘기 기억도 나지 않겠지만 유혹이 실제로 우리를 장악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 실제하게 된다 유혹에 휩쓸리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껍데기고 유혹에 철저히 휘둘리는 나약한 한 인간이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달이 잘 되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런 부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좀 많은 이 얘기를 정리한다면 우여곡절 끝에 겨우 시위대장인 친위대장인 보디바리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요셉의 상황이 점점 어둠 속으로 몰려가지만 그래도 요셉의 기록에 가끔씩 등장하는 정말 독특한 문구가 있습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긴밀하게 요셉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인인 보디바리의 청애를 얻도록 해 주십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진정생 있게 이랬습니다마는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보디바리의 요셉에게 그의 온 집을 맡깁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죠 성경의 표현도로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요셉은 정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종으로서 인정받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성공이나 행동이라도 언제나 이런 상황은 공격받기 쉬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7절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 다다가 동심하기를 청했다 우리 성경도 그런 뉘앙스를 그 후에 라는 단어를 삽입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바로 요셉이 힘든 상황에 최저점을 거닐다가 비로소 조금 그의 삶이 이제 안정되고 인정받을 그때쯤 그 작은 성공의 지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도 그렇고 우리 번역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늘 행동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토마스 카일라이 말했습니다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백사람이라면 번영의 때 실종하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토마스 카일라이의 말을 백파로 믿을 수는 없지만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백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승승장구의 삶 속에 신앙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일 것입니다 바로 요셉도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조금 그의 삶이 나아지고 탄탄해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바레의 아내의 유혹은 대단히 노골적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혹하는 그의 제안을 요셉은 이런 제안에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8절 9절은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이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되라고 보디바레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단호하게 여기 보면 이 거절하다라는 마인이라는 히브리언은 강조형입니다 요셉이 그냥 안 되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절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속성이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의 깊은 자리로 빨려 들어가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를 신뢰하고 믿는 주인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게 당신인데 나는 결단고 그분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잘 생긴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집을 떠나 피부치 하나 없는 외로움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은 단둘이 그곳에 있었고 여러분 이런 보디발라 아내에 동심하자라는 유혹은 한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심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 어떤 유혹 앞에 한 번 저항하면 그 유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을 얕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고 어쩌면 요셉이 굴복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은 큰 악이고 하나님께 가정스러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디바라 아내는 요셉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힘드신가요? 11절 12절도 같이 씁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심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성적 유혹에 대한 성경에 단 한 가지 명령은 벗어나라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하고 묵상할 그런 내용의 거리가 아닙니다 디모데우스 2장 22절에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꿈꾼다면 거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부터 통제하고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유교과는 정욕과는 사우기보다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 성경의 권고였고 요셉은 그대로 정확하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마침나의 보디발 아내의 이 욕망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피곤하시죠? 13절 14절도 함께 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루되 보라 주인이 휘부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노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모멸감을 느낀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뭡니까?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건 복수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일을 요셉에게 뒤집어 쉬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급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에 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종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버리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향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우리 청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청년기에 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39장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요셉이라는 한 신앙인의 최대 어두운 시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통하다는 말이 네 번이 나와요 행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왕자처럼 자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해를 받고 향무소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켜켜이 깊어지고 숨만 딱 붙어있는 상황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통과는 상당히 거리가 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승리자로 머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더 많은 유혹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을 잘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좀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염분은 3%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오염물질도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마침내 정화해 내고 마는데 10% 20% 그 이상 된다는 기독인들의 숫자는 전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도 성도가 그렇게 늘어나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세상은 더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과연 교회는 무관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선한 양심을 가진 영향력 있는 평신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자훈련, 각가지 이름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난무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름을 잡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런 유혹이 온통 덮치는 세상 한가운데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꾸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세상이 교회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그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는 데서만으로도 매력적이고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매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기막힌 상황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매번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고 든든히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요셉은 정직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직장이나 혹은 어디서든지 교회 안이 아니라 의로움과 정직함을 버린다면 그건 영적 가늠과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집을 떠나 외로운 그에게 무엇 하나 누구 하나 기댈 것 없는 피붙이조차 없는 외로움 속에 보디발 안의 그 살가운 베품 유혹은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심지어 악의 모양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는 결코 타협이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제안에 대해 단호히 두려움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절로 인해서 찾아올 불이익을 그는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요셉은 확실히 달랐고 사실 오늘 요셉에게 닥친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회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데 아멘도 안 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유혹에 비틀거리지 않고 맞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게 이유가 뭘까 답이 너무 뻔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가 단단히 맞서서 신앙을 지키고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 비전의식입니다 요셉이 배달은 형들 사회 속에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갑자기 그의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되고 배달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그 근저에는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현실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내 인생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가 집중돼야 될 그 일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내 죄를 씻고 찬국이 나의 것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은 어디에 집중돼야 하는가? 오늘 정말 장독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안 하기로 짜셨죠? 아멘!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딱 만나면 내가 소명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보내시고 맡기실 일이 있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식에 딱 꽂히면 로버트 파울로 코엘료의 그 뭡니까?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제목이 생각나요? 연금술사 정말 다시 읽어도 참 명조인데 여러분 그 연금술은 딴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신 비전을 찾아 살아내는가 그게 진짜 연금술이라는가 어쨌든 아멘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사실 이 두 가지는 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 이 12월의 주제 금철의 주제와 맞물려 있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그 유명한 신전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식이 오늘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9절 하반절 한 때였습니다 그런 적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아닙니다 다악한 주인 대신 정말 우리의 주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간다 성도들은 교회 앞에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죄는 상황에 난해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다가옴에 교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죄의 흔적을 깊이 들춰보면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몇 번 했죠 북한을 이제 과거에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사랑의 쌀 나누기 뭐 이런 등등의 모임으로 북한이 초청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몇 분이 이제 평양을 다녀온 뒤에 글을 쓴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웃었더라고요 무슨 고려호텔인가 어디서 밤에 하루 주무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옆방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 나쁜 놈들이 방마다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녹음지를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날 밤에 정말 경건하게 주무셨대요 여러분 그러다가 참 은혜를 받았죠 그 지켜본다는 그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경건했는데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저의까지 꽤 들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의식을 한다면 여러분 나는 세상의 통제 세상의 법의 규율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저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예요 제가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제가 한번 이렇게 문자로 보여드렸어요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직군이 아니고 믿음은 커리어가 아니고 믿음은 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맨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클로렌스 메카튼이라는 분은 요셉의 이런 상황과 연관해서 참 현실감 있게 이 부분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니었다 요셉은 목석과 같은 미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20대 후반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있었던 유혹이 아니라 매번 계속되는 반복적인 유혹이었다 전해지는 한 오랜 이야기여야만 이게 그의 글입니다 요셉이 유혹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침실 안에 우뚝 서 있는 조각 우상 신 앞에서 그녀의 치마를 벗어 던져 그 우상의 흉상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요셉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실제하는 분이었습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어정쩡한 경계선을 오가는 세상과 교회사의 쪽문을 만들어놓고 머리에 숙으려 가며 여기서는 여기처럼 저기서는 저기처럼 오늘 이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저는 기독인의 무슨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탓하고 핑계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뒤에서 찬양하며 오랜만에 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원고에는 없었지만 생각나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그분이 그 시험과 유혹을 뛰어넘는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사를 읽어보면 기도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반박했다는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연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13년간 점점 깊어지는 그 어둠 속에 그러나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했기에 지금 우리는 뚜렷이 알지만 그 희미한 그림자 같은 요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을 굳게 삼아서 시대와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는 내가 오늘 이 밤에 금요집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므로 축복합니다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